빠지는 꿈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꿈으로, 특히 공포와 불안감을 자극하는 꿈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꿈은 다양한 이유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 해석은 꿈의 구체적인 상황과 꿈꾸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지는 꿈은 대개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반영합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또는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낄 때 빠지는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거나, 상황이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지는 꿈은 종종 삶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이 현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빠지는 꿈은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 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빠지는 꿈은 때때로 신체적인 반응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신체가 이완되거나 근육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반응이 꿈속에서 빠지는 경험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보통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꿈꾸는 사람에게 빠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빠지는 꿈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할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속으로 빠지는 꿈은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은 종종 감정을 상징하며, 물속으로 빠지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압도당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거나, 억눌린 감정이 표출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은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무언가에 짓눌리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숨이 막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멍이나 낭떠러지로 빠지는 꿈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변화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상징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자신이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거나,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깊은 감정적인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물속으로 빠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꿈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었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억눌린 감정에 휩싸여 있으며, 가족과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빠지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강력한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꿈은 대개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감, 스트레스, 그리고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하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 상태나 현재의 상황을 직면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빠지는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러한 꿈을 통해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빠지는 꿈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삶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빠지는 꿈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꿈의 한 유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꿈은 대체로 심리적 상태나 삶에서 느끼는 압박감, 통제력 상실과 관련이 있으며, 꿈을 꾸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빠지는 꿈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며, 이러한 꿈의 해석과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빠지는 꿈은 가장 흔하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한 문제, 압박, 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흔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꿈은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불안감이 무의식적으로 꿈으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의 압박감이나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이와 같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빠지는 꿈은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 두려움이 꿈속에서 빠지는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갑작스럽게 구멍으로 빠지는 꿈은 특히 이러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꿈속에서 빠지는 경험은 때로는 신체적인 반응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주기 중 REM 수면 단계에서 근육이 이완되고, 이 과정에서 몸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감각이 빠지는 꿈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신체적으로 깊은 수면에 진입할 때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특별한 심리적 이유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지는 꿈은 인생의 변화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낄 때 이와 같은 꿈을 꾸기 쉽습니다. 물속으로 빠지거나 어두운 구멍으로 빠지는 꿈은 감정적으로 억압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내면, 깊숙이 억누르고 있을 때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그 감정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빠지는 꿈의 해석은 꿈속의 상황, 환경, 그리고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태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꿈에서 어디서 어떻게 빠지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감정이 중요한 해석의 요소가 됩니다. 물속으로 빠지는 꿈은 감정적인 억압이나 불안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꿈에서 감정을 상징하는 요소로 자주 해석되는데, 물속으로 빠져 숨을 쉴 수 없거나 익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압도당하고 있거나,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의는 대인관계나 감정적인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멍이나 낭떠러지로 빠지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거나, 무언가를 통제하지 못할 때 느끼는 불안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어두운 구멍으로 빠지는 경험은 자신이 깊은 문제나 혼란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큰 두려움이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상징합니다. 의는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며,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른 상태에서 물속으로 빠지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숨을 쉴 수 없었고, 물에 휩싸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대인관계에서 겪고 있는 감정적인 억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후 그녀는 자신을 더 잘 표현하고 감정을 나누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끝없이 추락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느끼는 무력감과 불안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갈라진 땅 속으로 몸이 빠지는 꿈 갈라진 땅 속으로 몸이 빠지는 꿈은 자신이나 주변에서 불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이다. 갑자기 물속에 빠지는 꿈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강물에 빠지는 꿈 강물에 빠져서 죽었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마음먹은 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는 어려움은 해소되고, 기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그러나 강물에 휩쓸려서 소리를 지르다 깨었다면, 어떤 위험이나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게 될 암시이다. 강물이나 바다에 빠지는 꿈 강물이나 바다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물에 빠지기만 하고 죽지 않으면, 대개 정신적인 문제를 나타낸다. 즉, 자신감이나 가치관 상실을 뜻한다. 검은 머리를 빗질하는데 흰 머리카락이 빠지는 꿈 검은 머리를 빗질하는데 흰 머리카락이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흉무이다. 또는 자신의 재력, 정력이 쇠퇴했음을 의미한다. 경마를 관전하다가 눈알이 빠지는 꿈 어떤 단체나 조직의 규율과 기강이 헤어지고, 풍기가 물러나게 된다.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법에만 마음을 두다 보니 본성을 잃게 된다. 금이빨 빠지는 꿈 이빨과 관련된 꿈은 대체로 좋지 않습니다. 멀쩡한 금리가 빠지게 되면, 예기치 않는 사고가 날 조짐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게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길을 가다가 구멍에 빠지는 꿈 길을 가다가 구멍에 빠지는 꿈은, 어떤 위험이나 암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가 있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할 수도 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겠다. 주위의 음모나 모략, 비방이 있을 수도 있다. 남이 떠밀거나 실수로 인해 물속에 빠지는 꿈 예기치 않은 장애나 불상사 등, 굳은 일에 부딪히게 되고, 타인과 연관되어 알성 또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눈밭에 발이 빠지는 꿈 이것은 약간 복잡한 뜻이 있어서, 검소와 낭비의 갈등을 암시 눈썹이 빠지는 꿈 명예가 실추되거나 이리 중도에 좌졸될 꿈 남에게 원망이나 비난을 받음 당신 가족의 신상에 재난이 닥칠 흉조이다. 다리가 진흙이나 수렁에 빠진 꿈 진흙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 것은 병에 시달리거나, 섹스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때가 찌들은 옷을 힘껏 세탁해도 때가 안 빠지는 꿈 실제로 세살적 버릇 여등까지 가듯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똥통에 빠지는 꿈 똥통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상에 호감을 갖거나 상당한 재물을 소유하게 된다. 증권, 복권 등 행지수가 있다. 만들어 끼웠던 틀이나 금리가 빠지는 꿈 오언과 사고 및 재물의 손실과 경영사의 장애 등 군란을 겪게 된다. 말과 수레가 흡탕물에 빠지는 꿈 일에 장애물이 생겨서 심한 고통을 받는다. 말이 마차를 끌고 길을 가다 수렁이나 늪에 빠지는 꿈 사업이 일시적으로 몰락하고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맑은 물에 빠져 죽는 꿈 새로운 변화로 좋은 일이 있고 기분이 상쾌하게 된다. 기분 전환이 있다. 머리털이 빠지는 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여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된다. 머리카락 빠지는 꿈 머리카락은 협조자, 수명 인품, 자만심 근심거리, 흉기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꿈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의 명예나 협조세력, 능력 또는 권리 등이 상실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에 빠지는 꿈 구설수가 있으니 말조심하는 것이 좋다.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꿈이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바다 속으로 빠지게 되어 고래의 발속으로 들어가는 꿈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진급을 하게 되거나 거대한 저택을 소유하게 된다. 바다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꿈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나 쉽게 성사되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바다에 빠지는 꿈 강이나 바다 또는 호수에 빠지는 것은 어떤 세력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징을 잘 따져봐야겠지만 맑은 바다에 빠지는 꿈은 길몽, 지저분한 바다에 빠지는 꿈은 흉몽이라가 간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이 진흙탕에 빠진 꿈 진흙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 것은 병에 시달리거나 섹스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비가 와서 질퍽한 길을 걸으며 자꾸 빠지는 꿈 질병에 시달리거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선장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 자신이 처해 있는 주위 환경이 어지럽고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소가 수렁에 빠지는 것을 구출하는 꿈 소가 수렁에 빠지는 것을 구출하는 꿈을 꾸게 되면 식구 중에 누군가 질병에 걸리거나 중상모략, 죄악 등에 빠진 것을 구하게 된다. 소가 수렁에 빠지는 꿈 소가 수렁에 빠지는 꿈은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이 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김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렁에 빠진 소를 끌어내면 그 일로부터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어 무사히 일이 처리된다. 청농석 빠지는 꿈 자신이 질병 등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되거나 반대로 자신에게 출세, 명예 등의 행운이 찾아오고 집안이 번창하고 화목할 것을 의미합니다. 손가락의 반지가 헐거워 빠지는 꿈 손가락의 반지가 헐거워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탈란하고 화목하던 가정이 금이 가고 이혼에 이르게 된다. 수렁에 오른 발이 빠진다면 정당한 자신의 활동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거나 모함 누명을 쓰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이다. 수렁에 빠지는 꿈 병으로 안아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오물이나 구덩이에 빠지는 꿈 타인과 연관된 말썽이나 회방, 모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고 관공서에 출두 요구나 조사를 받는 등 관제구설에 부딪히게 된다. 주로 관청과 관련된 구설이나 재물 및 이권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신발이 진흙탕에 빠지는 꿈 신발이 진흙탕에 빠진 꿈은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해주는 꿈으로 하던 일에 차질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죄의 방해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꿈이다. 석은이 빠지는 꿈 이빨이 빠지는 꿈은 대체적으로 흉몽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몽도 간혹가다 있는데 바로 석은이 빠지는 꿈입니다. 석은이가 빠지는 것은 지금까지 굴머리를 썩혔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아래 어금니 빠지는 꿈 전통적인 의미에서 아래 어금니 빠지는 꿈은 형제자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해몽보다는 회사에서 입서동기 또는 같은 직급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의미로 해몽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 덧니나 어금니가 빠지는 꿈 서이나 먼 일가 중에 누군가가 죽는 꿈이다. 아랫니가 몽땅 빠지는 꿈 형제자매 간에 어두운 예고가 있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위험이 따른다. 아팠던 이가 빠지는 꿈 아팠던 이가 빠지는 꿈은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고 환자의 사망, 젖을 고용인의 실직 등과 관련이 있다. 알몸으로 시궁창에 빠지는 꿈 어쩌다 순간 잘못으로 인하여 죄와 누명을 뒤집어쓰게 된다. 나쁜 유혹에 빠진다. 알던 이가 빠지는 꿈 어려운 일이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어금니가 빠졌는데 피가 나지 않는 꿈 부모상을 당하게 돼 흉모이다. 어금니가 빠진 꿈 부모님의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어금니가 아프거나 빠지는 꿈 부모님의 건강에 유의해야 함 용이 우물 속이나 내가에 빠지는 꿈 용이 우물 속이나 내가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관제수나 구설수가 있으므로 언행을 조심한다. 우물 속에 빠지는 꿈 손 아래 사람에게 우한이 있을 진저 우물에 빠지는 꿈 머지않아 중병을 앓게 될 악몽이다. 만일 사람에게 쫓기어 달아나다가 우물 속에 들어가 숨 등과 빠지는 꿈은 감옥의 투옥들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꿈이다. 위의 앞니 하나가 쏙 빠지는 꿈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다. 줄초상 우한 사고 질경 실패 지출 실물 소송 등의 불운이 닥친다. 위 아래니가 몽땅 다 빠지는 꿈 집안에 우한이 들끓고 심상치 않은 변고가 생긴다. 우한 실패 질경 사고가 뒤따른다. 위쪽 앞니 두 개가 빠지는 꿈 위쪽 앞니 두 개가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다. 또는 소송 등이 있을 징조로 매우 불길하다. 윗발 중에 하나가 빠지는 꿈 윗사람 중에 한 명에게 변동이 생기게 되며 아래시는 아랫사람 어금니는 친척 던미는 사위나 양자 정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위치나 금리가 빠지는 꿈 위치나 금리가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사거나 우한이 생겨 재산상 손해를 가져온다. 이가 빠지는 꿈 사람이 죽거나 이별을 하게 되며 자기에게 잘해주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꿈이다. 이가 빠질 것 같아 떼려고 하니 안 빠지는 꿈 윗대어온 상황이 오지만 해결되는 꿈 이빨 빠지는 꿈 이빨이 빠지는 꿈은 좋은 꿈으로 해석이 되기는 힘이 듭니다. 보통 이빨이 빠진다는 것은 가족 중에 우한이 생긴 기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빠지는 이빨의 위치에 따라서 우한이 있는 사람이 달라지곤 합니다. 어금니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빨 하나가 빠지는 꿈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이별을 하게 되며 자기 주위에 이로웠던 사람과도 헤어지게 된다. 이빨의 일부가 빠지는 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일부분에 변화가 생기게 됨 이빨이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빠지는 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전체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암시 자기가 물에 빠지는 꿈 재난이 닥쳐 흉한 징조의 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빨이 빠지는 꿈 평소 존경하던 사람이 죽게 되거나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된다. 자신의 이가 몽땅 빠지는 꿈 집안의 우한이나 가족에게 불행이 닥칠 징조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수렁에 빠지는 꿈 진행 중인 사업이 자금난이나 운영난에 빠져 힘들게 된다. 자신이 하수구 물에 떠내려가는 꿈 열병 등을 앓게 된다. 관광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전신이 인분이나 소변통에 빠지는 꿈 압취를 느끼지 않으면 큰 행제소가 있음 쥐가 시공창에서 먹이를 찾아 물에 빠지는 꿈 쥐가 시공창에서 먹이를 찾아 물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 자신의 일을 어지럽혀 놓고 소중한 아이디어도 훔쳐간다.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 틈에 빠지는 꿈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 틈에 빠지는 꿈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분쟁이나 다툼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진퇴악난의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더욱 나쁘게는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진흙이나 수렁에 빠지는 꿈 진흙이나 수렁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생활이나 사업상 많은 공경에 처하게 된다. 짝사랑에 빠졌던 사람이 자기 품에 안긴 꿈 동업자와 함께 일을 착수하나 마음먹은 대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꿈이다. 코끼리 발톱이 빠지는 꿈 집안 식구나 부하직원을 잃게 된다. 재물이 나가고 실물 수가 있다.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꿈 자금이 바닥나고 사업도 몰락한다는 흉몽이다. 파놓은 흙구덩이에 빠지는 꿈 파놓은 흙구덩이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가세가 기울고 질병에 걸리는 등 하는 일마다 불길한 짐조다. 팔이 빠진 꿈 팔은 협조자 형제 힘 세력 권리 욕심 능력을 상징 팔이 빠지는 것은 팔이 상징하는 발을 잃는 것을 나타내는 꿈이다. 하이힐의 뒷굽이 빠지는 꿈 연애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혼담도 깨어지고 만다. 또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암시임으로 주의해야만 한다. 학문과 진리의 깊숙이 빠지는 꿈 이미 위해지를 갖춘 학식덕망인으로서 한시대의 문화의 장을 열게 된다. 핸드폰이 물에 빠지는 꿈 핸드폰이 물에 빠지는 꿈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위기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물에 빠지고도 다시 작동을 하였다면 위기는 위기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이빨이 빠지는 꿈 기다리고 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패가 온다. 화장실이나 오물 속에 빠져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꿈 고련이 중병에 걸리거나 죽을 고비 등 불상사에 부딪히게 된다. 흙탕물 속에 빠지는 꿈 흙탕물 속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그날은 재수가 없고 건강 상태가 안 좋다.